자 그 다음 19번 볼게요. 표준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0도씨 1기압이 표준상태거든요. 이때 어떤 기체든 간에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얼마? 22.4L구나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보니까 CO2 1몰의 부피는 22.4L래요. 그죠?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무조건 CO2든 수소든 상관없이 전부 다 20.4L에요. 그럼 2몰이면 2배 해줘야 되겠죠? 얼마? 네 44.8L 되겠죠. 2배 해주면. 그래서 44.8L. 자 20번 역시 표준상태에요. 만약에 표준상태가 아니면요.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변해요. 그런 문제는 본강에 가셔서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몰수를 표준상태일 때 기체 부피로 환산하는 거 해볼게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봅시다. 이번에는 수소기체 얼마? 0.5몰일 때 기체 부피 얼마냐?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1몰일 때 22.4L니까 0.5몰이면 절반이죠. 그래서 11.2L에요. 22.4L의 절반 11.2L. 자 21번. 이번에는 CO2가 1.12L가 있대요. 이거는 몇 몰이고 그 다음에 CO2의 분자수는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볼게요. 우리 CO2 같은 경우는 1몰에 해당하는. 역시 CO2도 CO2든 이게 뭐 수소든 상관없이 기체라면 기체 종류 상관없이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22.4L에요. 근데 지금 얼마 있다? 1.12L가 있대요. 그러면 몰수는 얼마일까요? 요거에 해당하는 거. 자 요거를요. 자 한번 볼게요. 요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12.2L, 1.12L의 부피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1몰에, 몰과 리터를 환산을 하려고 하니까 1몰에 해당하는 부피 얼마? 22.4L죠. 그러면 22.4L를 여기 밑에다 쓰면 2LL가 어떻게?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단위가 몰만 남아요? 몰만 남죠. 요렇게 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네. 0.05 나오네요. 0.05몰.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CO2 1.12L는 0.05몰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CO2의 분자수는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볼게요. 1몰에 해당하는 분자수는 얼마? 1 아보가드로 수에요. 즉 6.9 곱하기 12.3승계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요번에는 0.05몰이다. 그러면은 얼마? 0.05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에요. 근데 이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 6.02 곱하기 12.3승계니까 0.05에다가 6.0 곱하기 12.3승계 구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 요번에는 물이에요. 물 1몰의 부피는 얼마냐 그랬어요. 자 일단 몰수 나오고 부피 나오면은 쉽게 요걸 생각하실 거에요. 1몰이 22.4L라고. 근데 물은 기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몰이 22.4L라는 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보세요. 우린 뭐를 아냐?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알죠. 분자량. 물의 분자량 얼마? 18g. 요건 알아요. 그러면 뒤에 가면요. 이제 여러분 본강에 가시면 이 질량이랑 부피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요. 밀도 혹은 비중이에요. 밀도가 뭐냐?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질량을 알고 밀도를 알면 부피를 알거든요.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의 밀도 비중이 전부 다 1이에요. 그럼 1이 의미하는 거는 3제곱미터에 1톤. 요게 물의 밀도 1이에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 다음에 1L에 1kg. 그 다음에 1ml 혹은 1cc 혹은 1 3제곱센티미터에 해당하는 질량이 1g인 게 전부 다 물의 밀도 1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램이 나왔죠. 근데 리터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그램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뭐를 아냐. 요거를 알아요. 이 그램을 지금 우리 몰로 부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볼게요. 1mol에 해당하는 부피는 얼마냐 그랬어요. 그럼 1mol이에요. 근데 이 1mol인데 이 1mol에 해당하는 질량이 얼마고 물의 질량은 18g이고. 그러면 요건 이제 몰몰 없어지죠. 그럼 그램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1g에 해당하는 부피가 얼마다? 네. 1ml예요. 근데 우리가 1ml라는 거는요. 몇 l를 의미하냐. 그러면 1리라는 게 10에 마이너스 3승이거든요.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3승 리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 나오냐. 네. 1000분의 18리터 나와요. 그래서 얼마? 0.018리터 혹은 18ml 이게 물 1mol의 부피가 돼요. 그래서 18ml 혹은 0.018리터가 이게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아닐 때는요. 만약에 몰수에서 부피로 가라고 하면은 몰에 해당하는 몰질량으로 가셨다가 몰 이용해서 부피나 밀도나 아니면 비중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하시게 돼요. 액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체를 할 때랑 액체를 할 때랑 달라요. 계산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는 본강에 가셔서 계속 연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맛보기로 한번 아 액체는 다르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